그단스크, 카슈부어, 그던스크, 독일어, 덴지그 단치히, 별표, 라틴어, 계단엄, 는 폴란드의 항구도시, 발트에에 면한 포모르스키의 주의 항구도시이다. 그디니아, 소포트와 합체하여 활기를 띄고 있다. 독일어 이름인 단치히로도 잘 알려져 있다. 도시의 인구는 약 46만 명이다. 그단스크는 한때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폴란드 도시였다. 따라서 자체 정부, 예산, 군대 및 정치적 지위를 가졌다. 구시가는 한자 동맹의 일부로 발트에서 거래한 상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건축은 암스테르담의 건축과 매우 유사하다. 1차 세계대전 후 그단스크는 자유 도시 국가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은 그단스크에서 시작되었는데 독일 군함이 웨스터플레트의 폴란드 요새를 공격할 때 시작되었다. 전쟁 중에 그단스크는 폭격을 당하고 재건되었다. 1945년의 도시는 다시 폴란드에 합병되었다. 1980년대에 연대자유노조 가 그단스크에서 나타났으며 1989년 유럽에서 공산주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단스크는 현재 중요한 관광, 교육 및 산업 중심지이다. 소포트 및 그디니아와 함께 트리시티라는 하나의 대도시를 형성한다. 10세기에 포모제인이 건설한 항만도시로 그 후 폴란드로 합병되었다. 이후 독일인과 네덜란드인이 유입되었다. 폴란드 분할 이후 프로이센 왕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1919년까지는 독일 제국의 서프로이센에 속하여 그 주도였다. 이 부분의 본문은 단치의 자유시입니다. 국제연맹에 의해 1920년 창설된 자유시,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단치의 자유시가 되었다. 본래 독일 제국 서프로이센의 주도였으나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독일 영에서 떨어져 나갔다. 독자적인 화폐 및 국기를 가지고 있었다. 1933년부터는 자유시의 의회를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장악하였으며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이 일어나자마자 단치히 의회는 나치 독일의 합병을 선언하였다. 단치히 자유시에 있던 폴란드인 민간인들은 우체국 등지에서 항전을 끝까지 벌이다가 결국 총살당했다. 한편 그단스크에 있던 베스테르플라테 반도에서는 거기 주둔하던 폴란드군 205명이 일주일 동안이나 독일군에게 맞서 싸웠다. 이들은 우체국 직원들과는 달리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에 총살당하지 않았다. 폴란드 침공 이후 단치인은 독일이 장악하였다. 독일군이 이 도시를 점령하자 자유시는 소멸되었다. 199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빈터 그라스의 대표작 양철북의 배경이 된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소련군과의 뒤이은 전투 끝에 1945년 들어 시가지와 항만시설이 모두 파괴되었다. 소련군은 이 도시를 점령하였고 종전 후 단치인은 폴란드령으로 귀속되어 종내의 독일인 주민은 모두 추방되어 현재에 이른다. 파괴된 시가지, 항만시설, 공장 등은 전후 복구되었다. 최근에는 무역항이라기보다는 바다와 인접하지 못한 중앙유럽 국가들의 수출입문호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폴란드령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남아있던 독일인 주민들은 추방되었다. 1980년대에 레흐 바웬사는 이곳에 있는 조선소를 중심으로 자유노조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결국 공산정권은 폴란드 원탁회의를 통해 자유노조에게 굴복하였고 폴란드는 민주화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그단스크 조선소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과의 치열한 조선업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파산위기에 놓여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